장애인에 대한 욕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다가 저희들이 이런 취업 박람회를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면접한 다음에 취업을 연계하는 이런 오늘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거리가 많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금 한 4년 동안 일자리를 못 구해서 구하려고 왔는데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시고 이력서도 작성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트럭 그때 보고 아셨잖아요.